어, 혜루파. 왜? 야, 꽃게 먹고 싶어, 꽃게. 아, 맞아. 너 꽃게 많이 잡았다고 혼문 났더만. 혼문 났다고? 혼문 났어, 기다려, 말. 진짜? 손 갖고 왔어, 손. 그래? 나오겠지? 많이 나올 거야. 빨리, 지금 빨리. 형 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서 꽃게 삶아서 같이 먹고 갈 테요? 그려. 잡기만 해줘, 내가 삶아줄게. 잡으러 가자고. 레츠기릿. 레츠기릿. 왔어, 왔어. 내가 왔어. 자, 여러분. 꽃게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꽃게가. 근데 해가 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혜루팡, 꽃게 좀 나오나? 꽃게? 어. 전에는 나왔는데, 내 예상이 맞다면, 외포라니 좀 있지 않을까. 외포라니? 응. 외포라니 말고, 진땡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오늘 좀 일찍 왔는데, 혜루팡이랑 빨리 가서 꽃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없으면, 간재미도 있고, 또 뭐 있냐. 아기도 있고, 소라도 있어요. 빨리 가게 해. 자, 혜루팡, 오늘 낙지매이네, 완전히. 낙지매이네, 낙지매이네. 혜루팡과 함께 재미있게 바다를 산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기릿. 렛츠기릿. 가자. 여러분, 지금 해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혜루팡은 또 마음이 급해서 먼저 들어갔네. 야, 혜루팡. 어디 군인이냐? 군인? 헬멧 쓰고 왔어, 방탄모야? 우와, 장난 아니다. 로봇카. 로봇카. 헤루팡. 마이 네임 이즈 헤루카. 헤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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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헤루팡과 함께 꽃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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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확실히 이제 해가 늦게 떨어지네. 오늘 진짜 물때 맞춰서 오긴 했는데 해가 안 떨어졌어. 야, 야. 뭐냐 이거? 아니 근데 니가 개 좋아한거 같은데? 대박이다잉. 이거 저거. 소중렌터. 아, 소중렌터. 카메라까지 달았네. 카메라 카메라 다 날았어. 완전 진짜 헤루캡 맞네. 헤루캡. 와, 진짜. 쉽지 않아. 헤루팡 따라가려면 쉽지가 않아. 와. 벌써 힘들어.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와, 난 힘들어서 못 가겄네. 안 자겄네. 미역인가? 어디가? 네가 전에 개털포인트라고 얘기했던데. 아, 개털포인트. 작년에 이어서 황금포인트. 재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생선포인트인데 나랑 가면 맨날 개털이요. 오늘은 개털통. 이게 진정한 개털통. 이야. 꽃게 잡을 때는 이만한게 없어. 이렇게 물에 떠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요거랑 찝게로 한번. 꽃게를 한번 잡아볼게요. 꽃게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와,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대륙방 잘 가네. 내 개털통 잘 따르고 있네. 확인해줘야 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물이. 이야. 장판이네. 장판. 잔잔한데. 물색이 좀 나올란가 모르겠네. 이따가 랜턴 켜보고. 물색 나오면 잡고. 없으면 뺏어야지. 아무튼. 요단강을 지나서. 무태 도착했어요.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가 안 져요. 지금. 너무 밝은데. 근데 순식간에.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요. 꽃게. 기대하시죠. 아, 근데. 결국에 나가면서. 홍맞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간장하겄네. 자, 오늘은 그리고. 해루판과 같이 다니는. 전문가 형님. 두 분 같이 왔어요. 못 잡을 수가 없어. 무조건. 무조건 잡습니다. 오늘 차가 막혀서. 또 지각했어. 지각. 아, 너무 힘들어. 나는 맨날 지각맨이야. 뭐야, 뭐야. 뭐 잡았대, 뭐. 해루팡 뭐 잡았대요. 가볼게요. 해루팡이야, 빵이야. 소라 잡았어? 우와. 소라캅이네. 야, 먹을 거 일단 획득. 나 꽃게 갖고 싶은데. 그래도 요거는. 맛있는. 한입 사이즈. 자, 여러분. 다 같이. 챙겨야지. 뺑스 형님이 만들어 준 거에요. 이렇게 딱 해서. 딱. 열고. 딱. 받으면. 끝. 꾸정물이야, 꾸정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야, 이거 렌턴이 뭐에요 이거. 형님 뭐 가로등 갖고 다녀. 가로등. 마음에 들어. 야, 이래서 많이 잡는구나. 이따가 뺏어야지. 그나저나. 우와. 소라. 소라. 이야, 소라 큰 거 잡았네. 형님. 뺑스 형님은 소라맨. 자, 여러분. 오였어, 오였어. 내가 여기서 뭐. 여기 있다, 있다. 소라 같은데. 소라, 소라. 오. 자, 소라가 딱 챙겨야지. 소라가 있네. 자,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소라. 그나마 소라가 나와서 다행인데. 개털이에요, 다들. 꽃게 사시랭이는 좀 보이고. 왕꽃게가 없네. 헤루캅. 헤루캅이 잡은 죽은 사시. 죽었어도 이거라도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야, 그거 어떻게 먹냐, 그거를. 좋은 데로 가거라. 호래기. 어딨어, 어딨어. 야, 호래기 잡았다. 야, 야, 호래기 잡았다. 야, 야, 호래기야? 야, 이거 맛있겄다. 야, 이건 내가 챙겨야겠다. 챙겨. 레기레기 호래기? 다같이. 다같이. 챙겨야지. 야, 이거 호루팡 닮았네. 하하하하. 아, 김서방 닮았나? 약간 김서방을 더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소울아랑 호래기 한 마리 들어갔네. 해파리. 아, 이거 해파리? 아, 이거 해파리? 아, 진짜 해파리다잉. 파리파리 해파리. 이거 라면 넣으라고? 해파리 냉채 어떠냐? 여기다 몰래 넣어야지. 아, 들켰네. 바로 들켰네. 여기 있네. 야, 역시. 자,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 이렇게 많이 와도 나 잡을 건 있겠지. 호래기다. 호래기다,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호래기. 레기레기. 오, 잠수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에 없냐? 어디에, 어디에. 실패. 둘이서 왔는데 실패. 어, 잡았어요? 오, 호래기. 오, 호래기. 오, 오. 왔어. 크다, 크다. 반가워. 형님 땡큐. 역시 뺑스 형님이고만. 이야, 호래기 두 마리. 오늘은 호래기 맨이다. 루팡루팡, 해루팡. 뭐 잡았냐? 대하요. 아, 그 유명한 금어기대야. 봐봐, 봐봐. 아, 이거 소완디? 아, 소아야? 어, 소아. 소와네. 야, 이거는. 그 흰다리새우 그거 맞지? 흰다리새우는 아니지. 대하요. 어디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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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자동 방생. 야, 뺑스 형님. 야, 랜턴 장난 아니다. 수중 랜턴. 아, 뭐야? 어, 완전히 인천의 매가도네. 해루팡. 어깨 잡으라고. 오늘 집에 못 간다잉. 야, 해루팡 잡았어? 잡았지. 야, 여기 새우도 있다잉. 어, 새우 있어? 어, 새우 먹다 걸렸는갑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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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조심해라잉. 야, 야. 일단 잘 넣어줘. 야. 이거 놓치면 진짜. 야, 우리. 놓치면 의상한다잉. 어. 야, 딱. 집게 떨어졌어. 자리해. 자, 한마리. 드디어. 드디어 한마리 일단 넣었어. 역시 해루팡이네 오늘. 잡으러 갈게. 자. 일단은 지금 해루팡이 한마리 잡았으니까. 저도 한마리 잡아야죠. 너 자존심이 있지? 아, 아파. 어, 옆에서 뭐. 시끄러운데? 가봐야겠다. 발을 물었는데 어떻게 되냐. 발을 물어줬어요? 여기 오바했다. 어디 어디. 어, 여기 여기. 어, 크다. 아, 뭐 물었는데 어떻게 잡지? 킹크랩인데? 일단은 집게를 제가 빼드렸어요. 그러면. 내 손을 물 것 같아. 그리고 바꾸고 계세요, 다시. 어, 그거를. 어떻게 잡아? 그거 뜰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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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잠깐만. 안되. 아, 잠깐만. 우와, 진짜 크라워. 우와, 대박이다. 우와, 손가락 살짝 물렸어. 이것 봐. 대박이다. 어디 보자. 왕국이에요. 왕이 왕. 어, 예쁘란다. 우와, 머리만 해 머리. 이거 장화 방구 났겠는데? 요거는 내가 오늘 뺏어가려고 했는데 참아야지 대신데요? 대신 아 계시요? 이거 뺏어가면 쌈마 경찰 불러야 해요 맛있게 드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뭐 다들 여기저기서 잡는 소리가 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아이고 해안에서 두 번이나 봤는데 여기 또 봤네 브라질에서 오신 엘레나님 이야 여기서 또 만났어 역시 만남의 광장이구만 바다는 근데 가닥고시라면 잡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어쩌다가 나오면 꽉났어요 그러니까 이야 희한하네 어 뭐 있는디? 우리 도다리 다리다리 도다리? 이거하고 이게 도다리인가 이거 뭐지? 어 좌 좌 아니 좌 우 도 도다리 도다리랑 소 람마리 잡았네 페루팡이 꽃게를 잡았다고 하는데 외포라니 외포라 어디서 야 이거 골프공 잡았어 골프공 이게 뭐야 이게 야 꽃게 있네 새롭하게 잡은 꽃게인데 왜 보람 저거 사람들을 뒤쪽에다 버려 아 그래요? 이거는 방생 우리 이따가 뒤에다 버려 그래 그래 앞에 있으면 잡자 그래 또 잡아가니까 이거는 알을까야 또 많이 잡으니까 이거 한마리 놓쳐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만마리 놓쳐주는 거야 수만마리 놓쳐주는 거야? 아 그러네 역시 해루팡 장난 아니네 찢겨 떨어지기 전에 해루팡은 착한 해루질러 보내줘 이거는 사람 없는 데다가 잘 보내주자고 이쪽은 사람이 없어서 외포라니기 때문에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알 많이 깔아야 빨리 도망가 이건 어때요? 소라끝 완전 개탈이네 오늘 이거 이거 개털통 여기 뺑스 형님이 다 만들어 준 거에요 전문가요 전문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소라 줄게요 아 소라 고마워 소라랑 소라만 줄게 있네 꽃게는? 꽃게는? 내가 하지 고민 좀 해볼게 고민 좀 알았어 우리 의상하면 안 되잖아 이거 갖다가 하하하하 해루팡이 꽃게 한마리 잡고 나머지는 다 개털 됐어 큰일 났네 그렇다면 플랜 B로 가야 돼 플랜 B 이거 왕소라 같은디? 이거 여러분 소라 아니야 주먹탱이? 보세요 이거 엄청 큰 것 같은데 해루팡 이리 와봐 해루팡 아 나 너무 힘든데? 너 후회한다 안 오면 이거 봐라 이거 살아있냐? 이거 살아 있을 것 같지 아 죽었잖아 나만 믿어 진짜? 어 이거는 진짜 너 깜짝 놀랄 것이야 보자 과연 야 이거 살아있으면 대박이다 자 여러분 과연 이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다단 딴딴 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엄청 큰일텐데 봤지 이게 뭐야 살아있네 야 너 후회할 뻔했지 않았으면 어 야 구경해 야 영상 너 진짜 방송 분란 다 뽑는다 너 대박인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 가지고 니가 아까 잡은 꽃게는 내 거야 그래 이건 너가 챙겨라 자 진짜 소라 왕소라 완 주먹탱이 할아버지 완전 조상님이여 맛있는 소라는 다같이 챙겨야지 와이프랑 가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야 뭐 또 있어? 먹어봐 뭔데 뭔데 오 이거는 있다 있다 야 내가 너 소라 주니까 또 나오네 여러분 소라 소라 짠 짜잔 이거 웬일이야? 야 대박이다 요거는 너꺼 해 아 이거? 어 아 이거 좀 작은디? 너꺼 해 그러면 이건 내가 챙겨야지 챙겨야지 야 서로 주고받는겨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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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꽃게는 뭐 실패 아닌 실패죠 해루팡이 한 마리 잡고 아주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여 낙지라도 잡아야 낙지 자 이거 이거 뻘바세또 오랜만에 소라 맛있는 한입 사이즈 소라 이거라도 챙기자 아 뻘바 너무 힘든데 어이구 뭔가 애 또 만 키조개 껍질이네 에잇 에잇 진짜 너무하는구만이 처음엔 정말 호기롭게 왔는데 이 모양이 꼴이여 빈털 깨떨통만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여 이게 오늘 아이고 여기 물이 흘르는 곳인데 미역이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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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아니야 오늘은 미역은 패스다 펄밭을 벗어나서 초록초록 푸릅푸릅한데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따라와라 그냥 어? 걸리고 난리냐 잡은건 뭐 개털이지만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맨 미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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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펄럭거리고 막 부르는데 헤르팡이 막 소리질러 가봐야겠구만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어 뭔 난리여 낙지 있대 낙지 어디어 야 야 야 내가 너의 시간을 기다렸어 뭐야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여기 낙지 어디어 여기 있잖아 아 저 보인다 보인다 아이 손으로 잡아줘 어 보인다 보인다 빨리 잡아 헤르팡 왜 내가 잡아 내가 잡아? 무서워 낙지 빨리 빨리 팍 잡아야지 아주 쉽지 않다 진짜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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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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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 야 어디 문어 사왔냐 문어야 문어 야 진짜 크다 미쳤다 이거 이야 우와 야 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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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맛 봐 아 그래? 나 한번 만져봐도 돼? 야 지금 보기 힘든 낙지야 야 야 이거 완전 문어 아니여 이게 뭐 하하하하하 이렇게 그냥 있었어? 그래 이걸 기다린 거야? 너는 어디까지 기다렸어 역시 헤르팡이구만 야 근데 오늘은 두름맨이 아니고 낙지맨이네 왕낙지맨 아이 근데 이거 이 큰 걸 두고 다 어디가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네이 헤르팡 뭐여? 이것 때문에 놀랬어 아 아까 소리질르더만 낙지다리가 있네? 왜 이게 나한테 있냐고 나 먹으라고? 헤르팡이 아까 낙지 앞다가 다리 하나 뜯겨가지고 덜렁덜렁한 거 나 이거라도 먹고 가야지 오늘 오면서 저녁도 안 먹었는디 잘됐네 음 음 음 맛있어 역시 내가 출동하니깐 개털이구만 영민 형님 개털 중인데 완전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좀 있어 어 어 아 소라 오늘 뺑스 형님도 이 모양 이 꼴 다 이 모양 이 꼴이여 하하하하 선녀탕이네 선녀탕 형님 다 벗고 씻어버려 바운스만 있고 뭐 어때 아무도 남자밖에 없는디 페루 군인 야 그리고 뭐 뭐 잡은 거 있다고 이렇게 깔아놓는다 야 야하 장훈이 낙지 낙지까지기 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이거 낙지 안 잡았어 오늘 톡편집이었는데 하하하하 아 난 환장었네 자 여러분 보세요 왕낙지 헤루팡이 자 뭐 왕낙지 이거 문어 아니야? 헤루팡 문어 아니야? 문어야 문어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나 줄텨? 가져가 아 그려? 하하하하 야 역시 헤루팡은 낙지로 주네 요건 내가 챙기고 호래기도 한 마리 헤루팡 꽃대도 나 줄텨? 가져가 다 주네? 그래 요건 내가 너 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잡고 나가요 이거 한 사람이 딱 가져가야 만통이네 내지서 왔는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둘이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하하 잡은 건 없는데 그냥 깨끗이 씹네 야 헤루팡 이거 갖고 가 하하하하 가서 호리노 한번 해라잉 헤루팡과 형님들과 함께 재밌게 노고 갑니다 자 바다에서 만나시죠 제발 왜 이렇게 커 이거 먹다가 입 부러지겠는데 결국 왕소라는 땡스 형님이 형님 소라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나 잘 먹고 싶게 저번에 막 소라장 담그고 묻는구만 자 여러분 바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데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이 너무 땡기거든요 그래서 잡아온 녀석들을 갖다가 럭셔리 해물라면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쉽게 가자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라면을 또 끓여버렸네 새벽에 너무 출처할 때는 라면을 먹어줘야 돼 그것도 오늘 방금 잡아온 녀석들로 럭셔리 해물라면 자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너도 먹을래? 너는 안돼 오늘은 처음부터 간식을 갖고 왔어 간식 줄게 아껴먹어 탄이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간식을 바로바로 줘야 돼요 해물이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어요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녀석들이니까 일단 꼴뚜기 꼴뚜기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일단 요놈 하나 딱 초장 찍어서 와 음 뚜기뚜기 꼴뚜기 기가 막히네 아 근데 라면 두 번 끓였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많은데 야 오늘 탄이 그냥 이렇게 간식을 먼저 주니까 얌전하고 좋네요 음 새벽에 이렇게 출출하면 달래는 건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 낙지 뭐가 있지 낙지 왕낙지 이렇게 큰 녀석을 여기 보세요 다리 하나가 한 마리에요 거의 사이즈가 기가 막혀 불구만 이게 뭔 난리야 낙지 와 맛있다 낙지가 보들보들 합니다 음 거의 문어급이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돌문어 사이즈 낙지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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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발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네 아직 똥구멍을 대고 있어 자 꽃게 꽃게 오늘 한 마리 잡은 거 환장하겠네 야 그래도 아까 많아 보이더만 너무 배고프니까 술술 그냥 다 들어가겠네 꽃게 꽃게가 덜 익었네 일부러 한번 끓인 다음에 라면에 넣고 다시 끓였더니 아직 속에 덜 익었어요 에이 라면 뿌리니까 이거 얼른 먹고 나무 국물에다가 덮여서 더 익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야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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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나저나 너무 맛있다 이거 야 내려와 이리와 이걸로 맞아이 자 여러분 이렇게 탄이랑 이렇게 밥 먹다가 치아 걷어요 다음에는 더 완벽히 탄이를 얌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탄이야 마무리 인사하고 나 이거 마저 먹을 거야 넌 방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안전한 헤루질 만통하는 그날까지 바다에서 만나시죠 만나시죠 나는 맨날 밥 먹을 때 이 모양 이 꼴이여 엄마 꽃게 내 거야 꽃게는 다시 익혀서 먹을 거야 이리와 이리와 방에 안가? 아니 방에 안 들어가? 너 때문에 내가 야 치아 걷다 치아 걷어 이리와 너무 시끼 족발하지 못해 아니 아 през Pla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